오산시가 추진 중인 운함뜰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간사업장인 현대엔지니어링이 KT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산시청 동쪽 농경지 일대에 조성되는 운함뜰 복합단지 개발 사업. 이 복합단지에는 지식산업시설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9일 KT와 협약을 맺으면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도시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KT는 상호 행정지원과 기술, 네트워크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운함뜰 개발을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기업인 KT와의 협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운함뜰 복합단지의 AI 시티 조성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함뜰 스마트 시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교육 격차와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운함뜰 스마트 시티가 민간제한용 스마트 시티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